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영입니다. 가볼까? 좋았던 갑니다. 감정이라는 영어 단어야. 그럼 봐봐. 이 feeling이라는 영어 단어가 가장 보편적인 거야. 근데 내려갈수록 점점 세지는 거야. 그리고 얘가 얘보다 더 세. emotion, 얘가 감정. 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 move. 얘가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 있지. move의 뜻이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motion, 움직임. 그치? 감동을 주다. 내 감동을,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motive. 동기. 동기. 얘는 뭐야? 감동을 주다. 감동을 주다. 됐어? 얘는 뭐야? 운동. 움직이게 하는 거야. emo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야? 감정. 얘가 얘보다 센 거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느끼는 거면 내가 느낌을 받아서 이걸 해야 돼. 이, 이, 이. 이걸 뭐야? 감정. 됐니? 그 다음에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열정. 열정이야. 근데 얘는 열정이 뭐냐면 얘네들을 다 얘가 아울러.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하면 안 돼. 라는 내가 느낌이 와. 하지만 나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얘를 다 아울러는 감정을 패션이라고 해. 그래서 얘는 어떤 감정이냐? 열정적 감정이라고 하지 보통. 얘가 얘를 완전히 아울러는 거야. 그럼 내려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지. 이렇게. 얘가 제일 큰 거야. 됐어? 그 다음 센터멘트라는 영어 단어는 감연대, 감정, 감상, 소감을 말하는 거야. 됐니? 됐어? 안 됐어? 얘가 약간은, 약간은 이만큼은 더 이성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 여기 보러 갑니다. 그 다음에 때, 무리. 이거는 좀 중요하다. 왜? EBS에서 나온 패턴들이 좀 있어. 자, 봐봐. 얘가 영어 flag이야. 얘가 새따야. 새때, 새때. 새가 날아다니지. 라따 뭐야? fly. 새때야. 얘는 영어로 뭐냐면 이동하는 동물의 때야. 뭐라고 해야 시작? 이동하는 동물의 때야. 그래서 우리가 몰고 가다 할 때 뭐가 돼? 동물을 몰고 가다. drive라는 영어 단어. 얘 몰다. 선생님, 운전하다 아닌가요? 그쵸? 자동차를 몰고 가다, 운전하다도 가능하지.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소와 양떼들이 이렇게 몰고. 그래서 이동하는, 따라 뭐라고 한다? 시작. 이동 중인 동물의 때. 뭐라고 한다? 시작. 이동 중인 동물의 때. 시작. 이동 중인 동물의 때. 됐니? 몰고 가는 거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동물의 때야.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허프. 얘는 식물이지. 이렇게 바뀌면서 얘는 동물이 된 거지. 그쵸? 웨스트의 반대말 이스트 이런 것처럼 장난을 친 거야. 얘는 뭐야? 시작. 식물. 얘는 동물의 때. 이동 중인 동물의 때. 동물 이동식인 거야. drive. 몰다. drove. 뜻이 뭐가 되시지? 이동 중인 동물의 때. EBS에 나온 패턴들이 다. 그 다음에 school. 얘는 영어로 뭐냐면 물론 학교라는 뜻이 있지. 학교. 그런데 얘가 뭐냐면 학파라는 뜻이 돼. 학파. 공부하는 애들은 파벌을 나눈 거다. 사실 그런 거 있잖아. 서울대네. 서울대. 파. 연대네. 연대파. 고대네. 고대파. 뭐 이런 거. 각 파가 있는 거야. 유학파. 이런 것처럼. 스토익 스쿨 하면 뭐야? 스토익 학파야. 올드 스쿨 하면 뭐야? 보수파. 이런 뉘앙스처럼. 그래서 뭐야? 아 파구나. 그래서 뭐냐면 얘가 뭐냐면 세대야. 세대가 아니라 물고기. 물고기의 때를 스쿨이라고 그래. 정말 신기하지. 왜? 말 정말 잘 듣지. 물고기 막 100마리 휴우 휴우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거 말하는 거야. 좋았던. 됐습니까? 그래서 파. 스쿨. 배운 사람들은 이제 뭐 유학파니 스토익 학파니 뭐 뭐 뭐 파가 있는 거겠지? 좋았던.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얘는 뭐냐면 같이 모여있어. 무리로. 따뜻해 안 따뜻해? 엄청 따뜻하겠지? 따뜻하겠지? 얘는 뭐야? 곤충의 때야. 뭐라고 한다? 시작. 곤충. 곤충의 때를 명해.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얘는 뭐야? 사람의 때지. 우리가 구름대처럼 올라온다는 얘기 들어보니 구름대. 어? 구름? 비슷하지? 구름대. 나랑 사운드 변형법칙 아는 애들은 다 할 거야. W 뭐 이런 거야. 확인해 봐. 다시 구름대처럼 사람이 구름대처럼 물려온다. 이건 사람의 때 새 때 이동하는 동물의 때 동물의 때 이건 뭐야? 그 파 뜻이 뭐지? 물고기 때 얘는 뭐야? 곤충의 때. 됐니? 좋았던. 이거 조금 중요하게 나오는 거 알고 있지? EBS 공부한 친구들은?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자, 숲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 forest.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 대식님이야. 아, 대식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forest라고 보면 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내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숲이야. forest.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좀 사람의 왕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예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어. 우리 그런 데서 좀 쉬고 싶잖아. rest가 영어로 뭐야? 쉬다. 좀 쉬고 싶잖아. 숲에서 쉬고 싶잖아. 숲에서 쉬다. 그런데 봐봐. 얘는 뭐냐면 사람의 왕래가 좀 한 얘보다는 좀 작은 숲이야. 나무들이 좀 모여있다 이거야. 작은 숲. 어떤 숲 좀 작은. 작은. 얘가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다면 얘는 사람의 왕래가 좀 있는 숲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 그로브의 뜻은 뭐냐면 이거는 숲은 숲인데 뭐냐면 사람이 조경을 해서 만든 숲이야.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다. 됐습니까? 사람이 손때가 있는 숲을 말하는 거야. 조경을 통해서 만든 인위적인 숲. 됐니? 확인해 보시고.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봐봐. 자 친구란 용어다 너가 있던. 아 friend. 진짜 아름다운.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갔었지. 제가 서울대를 갔어. 난 지방대라 상관없어. 우린 친구야. friend.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쟤는 가진 게 너무 많아. 우리 집보다 가난해. 우린 친구야. friend.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안재욱의 친구. 기억납니다. 김범용의 친구야. 너무 오래된 노래인가요? 그래서 뭐야. 친구야. 아 완전 좋아요. 저기 안재욱의 친구 한 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김범용의 친구야. 한 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좋아. 응 있지? 좋아.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acquaintance가 영어로 뭐야. 얘는 그냥 지인. 아는 사람 아는 사이 지인. 지인. 아는 사람 아는 사이 지인. acquaintance. 옆으로 갑니다. 얘는 원래 company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company가 회사라고 많이 알고 있지? 이게 바뀔 수 있지? 얘는 계속. 얘는 동료. 얘도 동료야. 됐습니까? 얘 동료 동료. 근데. 자. 얘가 요즘 동료로 많이 쓰여. 왜? 사회생활 같이 하는 동료야. 메가스터디의 나. 메가스터디의 강사. 같은 어소피에이트. 왜? 사회생활 같이 하는 동료. 소셜. 다시 한 번. 뭐야? 사회생활 같이 하는 동료.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요즘 얘 많이 동료로 많이 쓰이지. EBS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좋았다. 그냥 옆으로 갑니다. 주다. 기부하고 프레젠트. 프레젠트가 현재 선물을 주다. 현재. 얘보다 얘가 형식적이야. 프레젠트. 주다. 이거 보편적인 일상. 프레젠트. 얘가 만약에 문어체라면 구어체이겠지. 그다음 미스토어란 영어 단어는 뭐냐면. 최고의 것을 주는 거야. 좋은 걸 주는 걸 말하는 거야. 내려준다 이거야. down. 내려준다 이거야. 얘도 좋은 걸 주는 거야. comfort. 얘도 좋은 걸 주는 거야. 이 옮기다라는 영어 단어. fatty. 옮기다. 그래서 수송선이죠. 사람. 그러니까 좋은 걸 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다음. grunt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요구 요청했어. request. 얘가 요구 요청해서 내가 그걸 주고. 요구 요청한 걸 주는 걸 grunt라고 해. 너 그걸 요구. 어. 그럼 grunt 주다. 그냥 얘는 주다. 프레젠트는 뭐가 돼? 형식적인 말. 그다음에 요 두 단어는 뭐야. 좋은 걸 주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됐니? 됐던? 좋았던. 자, 저쪽으로 가보자. 자, 뉘앙스 한번 볼까? 얘가 얘를 다 압도한다고 그랬던. 옆으로 갑니다. 자,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다. 새 때. 이동 중인 동물의 때. 몰고 가는 거니까. 얘는 식물 허브. 얘는 동물 때. 스쿠. 배운 사람은 파를 가 있지. 무슨 무슨 파. 유학 파. 올드스쿨 보습 파. 뜻이 뭐가 돼? 시작. 물고기 때. 자, 곤충. 모여있어. 따뜻하지? 어. 곤충 때. 숲. 숲에서 쉬고 싶다고 그랬지. 근데 얘는 뭐야? 대식님. 결국엔 뭐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의 왕래가 있는 곳은 좀 요구라고 그랬지. 그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 조경이. 글로브. 옆으로 갑니다. 뭐 W 다 하실 거야. 이런 거. 옆으로 갑니다. 친구. friend. 끝까지 가는 거지. 네가 좋은 데 가거든. 내가 잘 살던 건 상관없는 거야. 내 friend이니까. acquaintance. 아는 사람, 아는 사이, 지인. 자, company하고 social. 사회생활 같이 하는 거. 요즘 이거 많이 쓰인다고 했죠? 동료로. 옆으로 갑니다. give가 영어로 뭐야? 주다. 형식적인 뭐약? present. 현재 선물을 주다. 선물을 주는 거니까 형식적인 거지. 그다음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좋은 걸 주는 거. 얘는 뭐가 돼? 요청한 걸 주는 거. grant. 됐니? 됐니? 어머, 그런 걸 요청하냐. 그런 걸 요청하냐. 그런 걸 요청하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됐니? 지금 잘하고 있덩, 좋아했덩. 화이팅. ique. 됐니? groundhog.